엔비디아 지금 사도 되나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그 주식을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주식 사봤자 조금만 수익이 나거나 주식 가격이 하락해도 불안해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성장주 투자의 대가이자 워렌버핏의 스승으로 알려진 필리피션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둘째, 최고 경영진은 현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의 판매가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져도 전체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에 열의가 있는가? 셋째,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고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필리피셔가 지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필리피션은 성장주 투자의 창시자입니다. 워렌버핏이 오늘의 날을 만든 스승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투자자입니다. 필리피션은 1950년대 모토롤라를 발굴하여 2000년대까지 보유했다고 합니다. 즉 50년간 보유한 것입니다. 그 50년 동안의 수익률은 약 25만 퍼센트의 수익률로 추정됩니다. 1억을 투자했다면 2500억 원이 되는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위대한 기업을 발굴하는 15가지 원칙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매출액이 크게 늘어날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나 2. 최고의 경영진은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할 의지가 있나 3.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나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3.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투자 대상 기업을 찾는 15가지 포인트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백 퍼센트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거나 혹은 좀 더 장기적으로 이보다 더 큰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할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주주들에게 이런 놀라운 투자 성과를 얻게 해줄 위대한 기업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나는 투자자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15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믿는다 물론 이 15가지 포인트 가운데 몇 가지 정도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대단한 투자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정의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포인트 1. 적어도 향후 몇 년간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 있는가 아무리 뛰어난 성장 기업이라 해도 반드시 해마다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신상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되게 매우 복잡하고 신상품의 마케팅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는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들쭉날쭉하면서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 변동 사이클도 연도별 매출액 비교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매출액 성장률은 한 해 단위로 끊어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여러 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분석해야 한다 향후 몇 년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상당한 기간 동안 평균적인 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한 기업이 눈에 띌 것이다 저도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성장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출액의 증가도 여러 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준 기업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어 나는 한 그룹은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또한 그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탁월한 기업 경영 능력은 두 그룹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어떤 기업도 단순히 운만 좋아서는 오랜 기간 꾸준히 성장하지 못한다 반드시 뛰어난 비즈니스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은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업 자산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경쟁력 있는 지위를 다른 업체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투자 대가도 운이 어느 정도 좌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뛰어난 비즈니스 기술이 있어야 하고 그거를 또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업의 대표적인 애가 알코하다 이 회사의 초창기 창업자들은 원대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제품이 상업적으로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당시는 이들을 포함한 누구도 알루미늄 제품 시장의 규모가 그 뒤 75년간이나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기술의 발전과 경제 규모의 확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알코아의 성장 동력이 되어주었다 알코아는 이 같은 흐름을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줄 아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고 또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그러나 항공운송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알코아에게 새로운 무궁무진한 시장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 이 회사는 그래도 성장하기는 했겠지만 그 속도는 훨씬 느렸을 것이다 즉 회사의 성장에도 운이 상당히 좌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책의 초판을 쓰고 있을 무렵 알코아의 주가는 1956년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에 비해 40% 가까이 하락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렇게 낮은 주가도 불과 10년 전인 1947년에 매수했다면 지불했을 가격 즉 그의 평균 주가 사상 최저가가 아니다 에 비해 무려 500%나 높았다 이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기업이라고 이름 붙인 또 다른 성장주 그룹의 대표적인 기업 듀폰을 예로 들어보자 듀폰이라고 하면 라일론, 셀로판, 루사이트, 온론과 같이 대중들이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는 획기적인 신제품들을 처음으로 생산했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기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회사는 처음부터 이런 초인류 제품만을 생산했던 게 아니다 듀폰은 오랫동안 폭약을 제조해왔다 원래 이 폭약 제조 사업에서 터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이 회사는 성공적인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았고 미국 최고의 기업 성공 신화를 일권했다 향후 몇 년 동안 매출액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 운이 좋으면서도 능력이 있는 그룹에 속하든 혹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그룹에 속하든 모두 투자자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경우든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기업 경영진은 최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액 성장세는 지속될 수 없다 즉 현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매출액의 성장세를 지속시켜야 되는 게 핵심이죠 어떤 기업의 장기적인 매출액 추이를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섣부른 전망은 그룹된 투자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장래 매출액 추이와 관련해서 꼭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 회사의 경영진이 아주 탁월하며 또 기술적인 변화와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빈틈없는 투자자라면 맨 처음에 이 기업의 주식을 뛰어난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고려했던 첫 번째 사항인 매출액 성장률이 당초 예측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진이 회사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늘 예의주시해야만 한다 늘 앞날을 준비하는 기업 경영진은 바로 내가 최고의 투자 대상이 진여할 첫 번째 덕목이라고 지적한 매출액 성장률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술 변화의 이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로 모토로라와 코닝 글라스 웍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2 최고 경영진은 현재의 매력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제품 생산 라인이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워졌을 때에도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결의를 갖고 있는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 앞으로 몇 년간의 성장 전망은 매우 좋지만 이 제품을 넘어서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 계획이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회사의 순이익은 반짝 급증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기업은 주식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가장 확실한 길인 10에서 25년간에 걸친 꾸준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적인 연구 개발 능력과 기술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야만 기업은 기존의 제품을 더욱 개선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성장 동력에 만족하지 않는 최고 경영진은 일련의 계속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투자자들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란 대개 이미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품과 연관을 갖고 있는 분야에 회사의 기술력과 연구 개발 능력을 충분히 쏟고 있는 회사다 마치 하나의 나무 줄기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자라듯이 회사의 핵심적인 연구 개발 역량을 중심으로 각각의 사업 부문이 뻗어나가도록 하는 기업이 더 낫다는 말이다 포인트 2를 언뜻 보면 포인트 1을 새삼 다시 반복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렇지 않다 포인트 1은 사실에 관한 문제로 기업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포인트 2는 최고 경영진이 갖고 있는 자세히 문제다 언젠가는 현재의 시장 잠재력이 소진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제품 시장은 그 수준까지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더 큰 시장을 가진 신제품을 개발해야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최고 경영진이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고의 투자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포인트 1에서도 훌륭한 점수를 받고 동시에 포인트 2가 요구하는 자세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야 한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20년 엄청난 성장을 갖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인트 3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은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경우 매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연구개발 분야에 지출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또 이들 기업은 연간 매출액도 함께 발표하므로 연구개발 투자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나누기만 하면 이 회사가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연구개발 분야에 쓰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전문적인 투자 분석가들은 이렇게 계산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같은 업종 내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기를 좋아한다 때로는 업종 평균과 비교하기도 하고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비교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이 경쟁 업체들과 비교할 때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 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한 주당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을 가진 연구개발 부서의 구성원들을 하나의 팀으로 긴밀히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이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해 최적의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경영진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각각의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연구개발 인력 간의 구체적이며 상세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문제까지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연구개발 부서와 생산 및 판매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경영진에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신제품의 생산당가를 최대한 낮추지 못할 수 있고 싸게 생산했다 하더라도 최대의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신제품은 보다 생산적인 경쟁기업체의 제품에 비해 취약하게 된다 연구개발 비용이 최대의 생산적인 성과를 낮기 위해 꼭 필요한 또 하나의 협력까지가 있다 최고 경영진의 협력이 그것이다 상업적인 연구개발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고 경영진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경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확장한다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연구개발비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서 단지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대폭 삭감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이 지니고 있는 상대적인 투자 가치를 평가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마지막 요소를 지적해야겠다 이것은 연구개발의 범죄에 통상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마켓 리서치 분야에 관한 것이다 연구개발과는 관계없는 듯이 보이는 마켓 리서치는 연구개발과 판매 간의 가교 역할을 한다 최고 경영자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화려한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거액을 투자해 막상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출된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은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액이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자에게는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마켓 리서치 조직은 기업이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힘들 경우 이를 훨씬 더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연결해 가령 투자액의 3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이런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몇 배의 가치를 늘려줄 수 있는 셈이다 즉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한 금액 이상의 매출액과 수익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켓 리서치 조직이 뛰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구독자 13만 명이 되려면 이제 300명 정도만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포인트 4. 평균 수준 이상의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요즘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전문적인 영업조직을 갖추지 않고서는 어떤 기업도 판매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없다 무슨 사업이든 가장 기본적인 활동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영업일 것이다 판매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성공의 첫째 조건인 고객 만족은 반복적인 판매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업의 판매와 광고 영업조직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생산적인가 하는 평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심지어 아주 신중한 투자자들에게 조차 기업의 생산이나 연구개발 재무 분야와 같은 다른 주요 활동들에 비해 그리 주목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물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판매와 유통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기업의 영업능력은 이런 식으로 개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진정한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데 기본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뛰어난 생산과 영업, 연구개발 조직이야말로 성공을 낳는 세 가지 중심축일 것이다 강력한 영업조직과 유통망을 갖추지 않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생산 부분과 연구개발진이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 일시적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은 매우 취약하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업조직이 필수적이다 포인트 5. 영업이익률은 충분히 거두고 있는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액이란 이익을 늘려주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매출액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익이 그의 상응에 늘어나지 않는다면 투자의 동력이 될 수 없다 어느 기업의 이익을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영업이익률, 즉 1달러의 매출을 올렸을 때 얼마의 영업이익이 남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회사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업이익률은 한 해가 아니라 몇 해에 걸친 추이를 조사해봐야 한다 특정 업종의 경기가 보기 드물 정도로 화랑일 때는 해당 업종의 거의 모든 기업이 순이익규모 자체도 커질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높아진다 또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면 거의 언제나 영업이익률이 낮은 한계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간다는 점도 눈에 띌 것이다 원래 영업이익률이 양호했던 기업은 화랑기에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서는 한계 기업들에 못 미친다 여기서 한계 기업이라는 것은 도산에 이를 정도로 적자 상태에 있거나 시장 점유율의 저하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나는 진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은 절대 한계 기업의 투자에서는 얻어질 수 없다고 믿는다 영업이익률이 턱없이 낮은 기업을 장기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 기업의 내부에서 펀더멘탈이 변화하는 뚜렷한 징후가 보일 때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경기 화랑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 증가와는 다른 이유로 나타난 것이다 영업이익률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장기 투자 대상으로 두루 적합한 기업 내부에서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주식을 매수한다면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립된 지 오래된 대기업 가운데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경우는 대부분 비교적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진 기업들이다 이런 기업들은 또 해당 업종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기업들의 경우 이 원칙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괴리가 있다 이들 기업은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이익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연구개발비나 판축비 등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 중요한 점은 오늘의 이익으로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더욱 열심히 판매 촉진 활동을 벌이며 그 밖의 다른 활동도 더욱 열심히 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거나 아예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영업이익률이 이런 이유로 인해 감소했다면 단순히 그 활동이 장래 성장에 필요한지 여부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개발 노력인지 판매 촉진 활동인지 여부를 짚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정말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바람에 영업이익률이 악화됐다면 이런 기업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장래를 내다보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꺼이 영업이익률 하락을 감소한 기업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혹은 한계 기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여기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고 하지만 연구개발 노력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기업은 투자를 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 6.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공적인 주식 매수는 주식을 사는 시점의 일반적인 기업 정보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식을 산 뒤에 알게 되는 기업 정보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미래의 영업이익률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는 영업이익률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 임금을 비롯한 고용비용은 매년 상승한다 임금 상승과 함께 원재료와 생산설비 가격도 오르고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과 지방세 부담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업들마다 영업이익률 흐름은 각기 달라질 것이다 어떤 기업들은 운이 좋게도 판매 가격을 올림으로써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업종 내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력하거나 경쟁업체의 인상률이 자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이는 것은 대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만다 새로운 경쟁 기업이나 제품이 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쟁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 가격 결정력은 상실되고 더 이상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영업이익률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증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독점 기업인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어오지 않아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일반 기업이 가격을 높이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시 가격이 내려가서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잦은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그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것이라면 이런 징후는 장기 투자자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기업들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판매 가격 인상이 아닌 훨씬 더 현명한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한다 공장 시설이나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더욱 발전시켜 큰 성공을 거두는 기업들도 있다 이런 부서는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를 구환해 원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상세시켜줄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어떤 공정에서 보다 경제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연구한다 안목이 있는 투자자라면 투자하려는 기업이 원가를 줄이고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물론 여기서도 사실 수집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듣는 게 좋다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기업이야말로 장래에도 꾸준히 건설적으로 모든 장애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을 이미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틀림없이 주주들에게 장기적으로 큰 보상을 제공해 줄 것이다 즉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공장이나 제조 공정을 혁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7은 돋보이는 노사관계를 갖고 있는가 노사가 없다는 것은 훌륭한 노사관계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포인트 8은 임원들 간의 훌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즉 임금이 높아야 된다고 합니다 포인트 9은 두터운 기업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여기 세 포인트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10은 원가 분석과 회계관리 능력은 얼마나 우수한가입니다 사업 부분 하나하나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되는 원가를 매우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원가를 종합적으로 절감해 나가지 못하는 기업은 결코 장기간에 걸쳐 다른 기업을 능가하는 성공을 이어갈 수 없다 최고 경영자는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누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경영진은 오직 이런 방식을 통해서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부분이 성공한 기업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품들을 생산한다 만약 경영진이 각각의 제품들에 투입된 정확한 비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과도한 경제액을 피하면서 꾸준히 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특별히 판초 갈동을 벌이고 영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낼 수도 없다 최악의 상황은 분명히 성공적인 사업 부분인데도 잘못된 원가 분석으로 인해 영업 손실을 내고 있다거나 회사의 전체 이익을 늘리기는커녕 깎아먹는 것으로 경영진에게 보고될 수도 있다 결국 현명한 사업계획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가 분석과 회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포인트 11. 해당 업종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별도의 사업 부분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쟁업체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 기업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가 굳이 정의하자면 이 문제는 기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모두 포괄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사안별로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다른 기업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술이 중요하고 어떤 기업은 보험료를 적게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회사는 특허권이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는 특허권보다 제조기술상의 노하우와 영업 및 서비스 조직 고객들이 느끼는 인지도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식 등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권을 가장 큰 무기로 삼는다면 그런 기업은 투자 대상으로서 강점보다는 약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허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특허권 보호기간이 끝나면 이런 회사의 이익은 급전 직하할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어떤 경우든 제품을 경쟁업체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원체는 특허권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술력에서 앞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포인트 12는 이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기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어떤 기업들은 지금 당장 거둘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애쓴다 반면 어떤 기업들은 좋은 평판을 뿌리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전체적으로 더욱 큰 이익을 거두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최대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한다 최대의 투자 성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기업의 이익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회사를 선호해야 한다 포인트 13은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장 가까운 장래에 증자를 할 계획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주주가 누리는 이익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은 없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단순히 그 주식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수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사야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차입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증자를 통해 자본 조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지속되면서 주주들의 이익을 깎아먹는다면 이런 기업은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포인트 14 경영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투자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입을 꼭 다물어 버리지 않는가 아무리 잘나가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애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갑작스러운 제품 수요의 감소 같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생산이 안정화되는 초기 단계에 애기치 못한 지연사태나 심각한 비용 부담을 경험한다 적어도 몇 달씩 이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과외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 회사의 이익 전망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하더라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한 실망은 사실 가장 성공적인 기업에서도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최고 경영진이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투자자에게 매우 귀중한 단서가 된다 사업이 순조로울 때에 비해 잘 안될 때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영진은 대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입을 꼭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든 투자자는 부정적인 뉴스를 숨기려고 하거나 그냥 수수방관하는 기업에 투자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포인트 15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최고 경영진을 갖고 있는가 어느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든 회사의 주주보다는 회사의 자산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주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내부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들은 능력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합법적인 보상수단인 스톡옵션 제도를 악용해 자신에게 엄청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 투자자들은 이들이 업무를 수행한 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장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주주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과 수탁자로서의 상당한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까지 설명한 15가지 포인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는다면 훌륭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면에서 재야물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최고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강력한 의무를 결여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영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될 명조로 알려져 있고요 다시 읽어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로 성장주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책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 나머지 부분에서는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다루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을 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같이 좋은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과 책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